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어김없이 키토진 핵 다이어트 카페를 돌아다니던 중에 조금 그 전과는 다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니까 키토몰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못 보던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탄수 관련 쇼핑몰이 생긴 거죠. 해외 직구 전문 사이트인 것 같았어요. 제가 멕시칸에 아주 환장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것이 무조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주문하기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드디어 키토몰에서 시킨 물건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러 가시죠. 참 여러 키토인들께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키토몰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여러 사람들이 미국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건들을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어떤 어떤 물건을 시켰는지 제 취향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동시에 이게 정말로 키토에 적합한지 냉정하게 리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시킨 물건이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뭘 시켰냐면 일단 먼저 사먹는 방탄커피를 한번 시켜봤고요. 이 팔레오신, 팔레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크래커입니다. 파머산 맛이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스테비아가 다 떨어져가지고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몽크프루트 스위트너로 구매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몽크프루트는 나한과라고도 불리고 이 제품은 에리스 리토로가 함께 조금 섞여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리에 사용하기도 되게 적합한 제품이에요. 네 번째는 이 또띠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키토 시리얼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영양성분들을 한번씩 볼까요? 자 먼저 팻퓨얼 보통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한포입니다. 한포 되게 커요. 200ml 정도 되는 한 컵 정도 되는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은 굉장히 헤이즐러 향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아요. 헤이즐러 향이 되게 강하게 나고요. 이게 달 것 같다는 근데 인식을 좀 줍니다. 아마 달지는 않겠죠. 이게 당뇨가 들어가 있지 않겠다며 다른 천연 감미료나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일단 섞이는 거는 되게 잘 섞입니다. 제가 쉐이커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숟가락만으로도 이렇게 섞이는 걸 보면 굉장히 잘 섞이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터 파우더와 MCT 파우더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분유 맛이 좀 나고요. 헤이즐러 향 베이스로 되어 있고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느끼한 맛이 나요. 지방이 풍부하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방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좋은 하지만 저희 버터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버터 커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거는 아침에 이렇게 따뜻하게 겨울에 이게 드시기에는 나쁘진 않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크래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커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봉지를 좀 지퍼백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좀 쉽기는 한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조각이 순탄수화물 3g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50조각 정도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다 먹으면 한 27 순탄수화물 27g 정도 30g 정도 먹는 거니까 아마 이걸 다 드시면은 키토에서 아웃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개수를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안 돼 내 지갑 제가 원래도 치즈를 좋아하는데 이 치즈의 짠맛과 또 저탄고지에서는 이렇게 바삭바삭한 식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저를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간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먹을게요. 그리고 이 또띠아를 바탕으로 만든 요리는 제가 다음에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멕시칸 요리를 한번 보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당장 먹을 간식은 아니기 때문에 패스. 자 키토 시리얼 키토 시리얼은 제가 우유에 타먹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유에는 유당이 한 12% 10%에서 12%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당을 드시면 키토제닉에서 아웃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게다가 유당 자체가 유당 불내증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국민 전체의 70% 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아몬드 우유랑 같이 드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아몬드 브리지나 코스트코에서 나온 아몬드 우유를 활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거 자체만으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가 포장이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네요. 포장이 조금 뜯기가 좀 어렵거나 재보관이 조금 이렇게 어렵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키토제닉 상품이 많이 없다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 감지덕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용물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건 솔직히 다 필요 없고 이거는 꼭 사세요. 와... 이거는 그냥 간식으로 이렇게 집어드시기에도 너무 좋고 시리얼로도 충분히 즐기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몽크포트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단맛이 나거든요. 이 단맛이 너무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 있어서 단맛을 넣지 않은 방탄커피나 이런 걸로 같이 먹으면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라칸토 설탕은 뭐 굳이 안 먹어도 돼... 먹어보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미국에 포장이 별로인 것 같아요. 다... 아이고 어따 담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굉장히 설탕의 맛을 비슷하게 구현을 했고 실제로 설탕 양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셔도 무방할 정도의 맛입니다. 뭐 다만 이제 에리스 리톨이 당연히 이제 이런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이 청량한 맛이 있고요. 약간 시원해지는 맛 근데 몽크포트 자체 약간의 쓴 맛이 있지만 그 특유의 독특한 맛 자체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설탕 같아요. 설탕 대신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이 제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토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함께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제품을 하나씩 좀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자연주의적인 식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해 칭찬해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행복하지 않은 생활이시라면 이렇게 하나씩 아이템들을 추가해 가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좀 즐기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키토몰 개봉기와 제품 리뷰를 함께 해봤습니다. 가실 이전에 따봉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